쪼아님 사연입니다. 그 집에는 안녕하세요 쪼아입니다. 여러 섭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는 저런 귀신 나오는 집에 살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어릴 때 살던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 사연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살면서 제일 이상한 현상을 많이 겪은 집이기도 해서 확실히 무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서 3년 정도 살았던 집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집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자면 총 3층짜리 빌라였고 저희 집은 1층이었습니다. 앞쪽에는 차를 겨우 두세대 정도 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고 뒤쪽에는 다른 건물이 바짝 붙어 있어서 햇빛이 잘 안 들어와 낮에도 불을 켜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이상한 경험은 각자 다르니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잘 모르므로 그냥 저의 기억에 의존해 작성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 중 귀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아버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저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보통이었고요. 우선 저의 경험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집에서 심심하면 가위에 눌렸는데 특별히 피곤한 것도 아닌데도 그랬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었고 자다가 저도 모르게 눈이 번쩍번쩍 떠지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눈이 떠지며 무언가 빛 같은 것을 보았는데 절대로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위치에서 여러 번 보아서 그런지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며 처음으로 귀신으로 추정되는 것에 소리도 들었습니다. 자다가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가위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겨우겨우 억지로 손가락으로 움직여 일어나보았더니 그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더군요. 꿈도 별 희한한 꿈을 많이 꾸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반복된 것은 길을 헤매는 꿈과 집을 못 찾아오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직접 언급을 잘하지 않으시지만 귀신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젊으셨을 때 술을 좋아하셨는데 그 집에 살며 유독 술을 더 많이 드셨고 돌아가실 뻔한 적도 두 번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술을 드시고는 집에 안 들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전화와서 받았더니 경찰분께서 아버지를 모셔가라고 한 적도 많았고 또 언젠가는 거의 아침이 되어서 아버지께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시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거기에 왜 갔냐고 되물어 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또 어떤 날은 어머니께서 어떻게 술에 취한 아버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디서 찾았냐고 여쭈어보니 또 공동묘지에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 갔냐고 물어보았더니 누군가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누군가 자꾸만 자기를 불러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자꾸 반복되니 어머니께서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잘 몰랐지만 그 집에 살면서 굿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본 차선책은 종교를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아버지께서는 종교를 가지자고 하면 그런 건 필요 없다고 날뛰실 때라 그럼 다른 가족이 세례를 받아보자 해서 저와 동생이 성당에 다니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던 날도 좀 이상했던 게 그동안 아버지께서는 성당에 다니는 것 자체도 비밀로 했었는데 그날 집에 오니 집이 난장판이었습니다. 무슨 도둑이 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도둑이 든 것은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술에 만취해 오셔서는 이유 없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깨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쳐다보고는 어디에 다녀왔냐고 화를 내시는데 그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살기가 느껴지는 눈빛 단순히 술에 취해서 그런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빙이 갔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시고 온 다음날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계시는데 동생이 그 모습을 보다가 화장실 입구에서 마음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웠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갑자기 고개를 들고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 무서워! 너 무서우니까 저리가! 저리가! 주기도문을 입 밖으로 꺼내어 외운 것도 아니었는데 뭐가 무섭다고 한 걸까요? 아버지께 또 다른 존재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세례를 받으면서 대모님께 작은 성모마리아상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그걸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오셔서는 그걸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박살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종교와 관련된 활동만 하면 눈이 뒤집히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버지께서 술을 마시고 오셔서는 동생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셨는데 저에게는 그러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면 동생을 만만하게 봤던 걸까요?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아버지의 단순한 술주장과 가족들의 착각 등으로 여기실 수도 있지만 그 집에 살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장사도 잘 안 되고 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한 것이 지금 사는 동네죠. 그런데 이사를 한 이후에는 아버지의 행동도 집안 사정도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자마자 180도 짠하고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 집에서의 일들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많은 것이 변화된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때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은 무엇의 존재 때문이었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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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